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할 때 거룩함에 이를 수 있고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 믿는 자들의 영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믿는 자들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 곧 조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가 우리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씨앗을 발현 개방 활성화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활성화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도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성장하고 있다는 말은 이 씨앗이 발현되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면서 나무가 되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를 때 내가 죽으면서 내 영혼은 물론 가족들의 영혼까지 더 나아가 교회, 지역사회, 열방의 영혼까지 추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 부인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단단한 껍질인 자아를 깨뜨릴 때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물을 주고 자양분과 영양분을 먹고 자라며 열매를 맺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순종을 통해 자아가 깨지기 때문에 몸을 처폭종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빈이라. 계속 무엇인가 탐하는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옛것을 비워야 성령으로 채워집니다. 옛것을 내려놓아야 새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자꾸 세상것을 탐하면서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는 나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예수님이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처럼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만 진액을 흡수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란 나무에 우리가 가지처럼 붙어있는데요. 주님께서는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를 재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나무에 잘 붙어있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마지막 때 핍박과 환란도 교회 안에 알고과 쭉정의를 키질하며 준비되지 못한 성도들을 시험하며 거룩하게 준비시키려는 하느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가 있습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고 하지요. 모든 일에 인내와 끈기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순종하려면 먼저 영의 양식인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먹을 때라야 영이 강해지고 혼을 다스릴 수 있게 되겠죠. 세상 음식을 많이 먹느냐 영의 양식을 많이 먹느냐로 영이 강해지냐 혼이 강해지냐로 다닙니다. 혼이 강하면 영을 따라 순종할 수 없습니다. 혼은 세상령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 때때로 금식을 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지혜입니다. 방원 기도를 하다보면 잡생각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잡생각이 많다는 것은 여전히 혼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30-40분간 계속 방원을 하다보면 어느새 혼이 잠잠해지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를 하게 되죠. 이렇게 영의 기도를 해야 기도가 깨끗하게 올라가고 기도응답도 잘 받을 수 있으며 기도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송수까지 들어가야 영적인 공급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게 되며 근본적인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잡생각만 하다 끝나는 기도는 혼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희미하게 올라가니 응답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의 양을 더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원 기도할 때 집중이 안 되는 이유는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 때문인데요. 그럴 때는 회개를 하든 축사를 하든 해야 합니다. 임제를 초청하시고 집중과 몰입의 영을 부어달라고 간구하며 실전에선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혹은 보오를 뿌린 후 기도해보세요. 성령님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으소서 주님의 임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도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상한 상태, 죄로 가득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부어주고 싶어도 받아내지 못하고 설사 기도하며 받았다 할지라도 내면의 부정적인 것들과 입술의 부정함 때문에 기름붐이 새 나갑니다.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붙는 격이 되죠. 평상시 수시로 죄를 고백하고 부정적인 마음 상태들, 상한 마음들,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을 부지런히 드리고 의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통해 영예양식을 채우며 기도를 통해 피로를 공급받고 폐계를 통해 자신을 깨끗하게 해나갈 때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다. 매일의 경건의 연습이 왜 중요한지, 왜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중해야 하는지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배워서 아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머리에 담긴 지시적인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아는 것, 배운 것을 몸소 실천할 때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적인 욕구만 채우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충성된 가지가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